여러분 안녕하세요 용문TV입니다 지난번 코드톤 강좌에 이어서 코드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초적인 음악 이론을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코드톤이 무엇인가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혹시나 코드톤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케일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스케일을 연습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제가 갖고 있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있어서 스케일은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음악의 3요소인 리듬, 하모니, 멜로디 이렇게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스케일을 숙지를 잘 못하시거나 스케일 연습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마 멜로디 연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케일은 음악을 이해하고 작곡 그리고 연주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시면서 자유자재로 시 하면 툭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러면 스케일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스케일 몇 가지와 스케일을 연습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피아노 앞에 앉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 C라고 할 수 있는 도의 위치는 바로 이곳이 되겠죠 이곳이 바로 C, 그러니까 도 노트인데요 메이저 스케일은 기본적으로 7개의 노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 레, 미, 파, 솔라, 시까지 총 7개의 노트인데요 메이저 스케일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 이게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이너 스케일 같은 경우는 3도와 7도 음이 반음 플래시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케일을 공부하시기 전에 이 인터벌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인터벌이란 음과 음과의 간격을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이 도와 레 이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장, 2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와 레 사이에 이 검은 것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도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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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장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 레 사이의 간격에 단, 장이기 때문에 장, 2도 그러니까 장 1도는 아무래도 이 루트음이겠죠 장 2도를 바로 이 레음이라고 하고요 그럼 장 3도는 단장, 단장이 되니까 바로 세 번째 음인 미음이 되겠습니다 메이저 스케일은 세 번째 음표와 네 번째 음표 그리고 일곱 번째 음표와 여덟 번째 음표가 단, 2도 간격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피아노로 봤을 때도 미와 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와 도 사이에도 검은 건반이 없고요 그래서 이 미와 파 사이는 단, 2도 간격이고 시와 도 사이는 또 단, 2도 간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C 메이저 스케일을 우리가 연주를 했을 때 이렇게 도레미 퍼솔라 시도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C 메이저 스케일 말고 E 메이저 스케일을 연주한다 라고 했으면 미지 않습니까 미 부터 두 번째 노트는 장음이어야 되니까 단, 장 그리고 또 세 번째 노트도 장 2도 간격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3도와 4도 간격은 반음이어야 하니까 이렇게 라음이 되고 그리고 4도와 5도 간격은 장 2도 그 다음에 5도와 6도의 간격은 또 장 2도 그 다음 6도와 7도 음개도 장 2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총 7도까지 장 1, 장 2, 장 3, 그리고 단 4 1도 장, 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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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렇게 장, 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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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간격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G서부터 시작해도 같은데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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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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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피아노 앞에 앉으시면 메이저 스케일을 공부하면 아무래도 스케일을 금방금방 외울 수 있는 게 편한 게 왜 그러냐면 관악기 연주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손가락 포지션을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연주하면서 근데 이 피아노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익히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 위치도 파악하기 편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여러분들께서 스케일 연습하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취미로 색스폰을 연주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피아노를 조금 다룰 줄 아시면은 아마 음악 이론을 공부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다음으로 이어서 마이너 스케일을 한번 알아볼 텐데 마이너 스케일은 메이저 스케일과 달리 2도와 3도 사이가 단 2도가 돼야 되고 6도와 7도 사이가 또 단 2도가 돼야 됩니다 아까 메이저 스케일 같은 경우는 3도와 4도 사이 그리고 7도와 근음 사이 여기서 단 2도가 났었는데 마이너는 2도와 3도, 6도와 7도 음을 단 2도 간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마이너 스케일을 한번 알아볼 텐데 1도, 2도, 장 2도죠 그 다음에 2도와 3도 사이를 단 2도로 만들어줍니다 미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검은색 것만 미 플랫으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3도와 4도 음은 단이 되는 게 아니라 장이 되어야겠죠 이 파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4도와 5도 음은 마찬가지로 장 2도 그 다음 5도와 6도 음은 장 2도 그 다음에 6도와 7도 음이 단 2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7도와 8도 음은 또 장 2도 이렇게 돼서 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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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C도리안 스케일인데요 다른 키에서 시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플랫부터 시작하면 근음이고요 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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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장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E플랫 마이너 스케일입니다 네 E플랫 도리안 마이너 스케일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도미넌트 세븐 스케일인 도미넌트 세븐 스케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C7, G7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미넌트 스케일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블루스 곡 연주할 때도 굉장히 편해지고 여러모로 쓰이는 곡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도미넌트 스케일도 같이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넌트 스케일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이너 스케일에서 이 3도만 제자리로 돌려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장, 장, 단, 장, 장, 단, 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이저 스케일에서 7음만 하나 플래시시켜주는 그리고 마이너 스케일에서 3도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는 그런 스케일인데요 이 도미넌트 스케일이 이렇게 도래, 미, 파, 솔라, 시플렛, 도 이렇게 되는 게 도미넌트 스케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키에서 연주해도 마찬가지겠죠 B 도미넌트 스케일을 연주해봤을 때 루트, 장, 장, 단, 장, 장, 단, 장 이렇게 도미넌트 스케일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이저 스케일, 마이너 스케일 그리고 도미넌트 스케일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이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연주를 하지 않으시면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곡을 연주하실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반주기에서 반주기를 맞춰서 연주를 하실 때도 각각 마디의 코드가 있는데요 그 코드에 맞는 스케일을 조금 접목시키면서 애드립을 섞어주면서 연습을 하면 굉장히 연주가 세련되어지고 멋있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못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연주가 조금 단조로워지고 지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 연습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스케일을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일단 스케일 노트를 다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 스케일 노트를 천천히라도 안 틀리고 연주할 수 있게 다 해보셔야겠죠 여러분들께서 스케일 연습을 하시는데 자꾸 잘못된 노트를 연주를 하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뇌가 잘못된 노트를 금방금방 파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케일 노트를 잘못 연주하시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노트로 잘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하셔야겠는데요 스케일 연습을 처음 연주해 보시고 스케일 연습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선지에 메이저 스케일 12기를 다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따라라라라리라 따라리라리라라라 이런 식으로 그냥 반복해서 몇 번 연주를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주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스케일 노트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계속 우리 뇌에서 계속 그 스케일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스케일 연습할 때 꼭 천천히 연주를 하시더라도 올바른 노트로 정확히 연주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내가 스케일을 다 외웠다. 그래서 내가 12키 스케일을 천천히라도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메트로놈에 정확히 맞추시고 템포를 좀 땡겨서 연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100템포에 맞춰서 8분음표로 해봤다가 이번엔 100템포로 16분음표로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연주가 굉장히 좋아지실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스케일의 패턴을 적용을 하는 건데요. 도, 레, 미, 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 미, 레, 파, 미, 솔, 파, 라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뭐 그 외에 굉장히 많은 패턴이 패턴포제즈라는 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패턴들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연주를 하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스케일 연습은 여러분들이 스케일은 금방 익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초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음악 지식을 알려드릴 테니깐요.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영상 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